백 대표님, 예. 아, 지금요? 아,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영재아, 나 급하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미안하다, 야. 오빠는 왜 맨날 이런 식이야? 이럴 건 우리 헤어져. 그 대신 헤어지기 전에 백 대표님한테 받은 레시피로 요리 하나 해 줄게.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어. 그러니까요. 갑자기 요리하네요. 자, 먹어봐. 뭔데요? 오빠 너무 맛있다. 계속 요리해 줄게. 그래. 영재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뭐예요? 3단봉 너무 갖고 있지 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는 스킨십이 대본에 있는데 3단봉을 쥐고 있으면. 잠깐만요.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제가 해놔. 아,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빠. 그래, 영재. 사귄 지 한 5년 됐나? 전화, 전화 온다고. 전화. 어, 지영아. 어. 급하게 해외를 와야 된다고? 어디 갈 건데? 빠리 갈 거야. 너 어디 간다고? 빠리 갈 거야. 내가 지금 데이트 중인데 언제 가야 되니? 지금 갈 거야. 지영아, 목소리가 왜 그래? 너 지영이 맞아? 맞을 거야. 아, 그래? 미안해. 끊어봐, 금방 갈게. 아, 미안하다. 지금 지영이가 빠리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미안한데 한 달만 혼자 있어. 또? 이런 걸 우리 헤어져. 왜 만나? 하... 야, 그러면 헤어지기 전에 지영이한테 받은 곡이 있거든. 너한테 한번 불러주고. 그리고 깔끔하게 해 줄게. 음악 주세요. 우리 약속하지 말아요. 뭐야? 내일은 또 모르잖아요. 하지만 나는 이 말만을 진심해요. 그댈 좋아해요. 널 좋아해. 사랑해. 어, 뭐야? 오오, 뭐야? 오오오오. 영지 형, 유배!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우오오. 아유, 뭐야? 오, 뭐야? 잠깐만. 야, 야, 얘는 언제 매니저 된 거야? 상담봉은 이런 애한테 쓰는 거 아니냐고.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허영지 매니저. 야, 허영진 매니저 왜 이렇게 많아? 영재야, 너 출연료가 이게 남아? 매니저 이렇게 많이 쓰면? 아까 때린 애 중에 내 매니저도 있던 것 같던데.